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기도 했고 하니 이걸 해봐라 했지 안 아프네 거짓말 같죠? 나 뜯어줄 수 있어요 진짜? 진짜로요? 어 진짜 아 진짜 하고 나니까 안 아프네 좀 믿겨지지가 않아요 그죠? 신기하죠? 집안에 좀 두면 좋은 물건이 있을 거고 나쁜 물건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건 천지로 깔렸었던데 동영상에 내가 굳이 또 말 안 해도 그러면 다르게 내가 뭔가를 하나 이야기하자면 힌트를 줄게요 제가 지금 손에 금반지, 귀걸이, 목걸이를 했잖아요 팔찌도 하고 저는 무당이지만 제 사주에는 금이 없어요 없다고요? 오행을 뜻하죠 우리 음량오행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화, 토, 금, 수 이렇게 다섯 개예요 목화, 토, 금, 수 다섯 개 다섯 개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일간에는 제 사주 자체에 금이 없어요 금이 없는데 대신 많은 게 나무에요 나무가 많아서 저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나무가 너무 많아서 깨놓고 말하면 나는 흙이라 나는 흙인데 나무가 너무 많아 그러면 흙은 요만큼 있는데 나무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러면 나무는 흙을 밟고 서야 되잖아 뿌리를 내리고 나는 요만큼 있는데 너무 많아서 내가 힘들어 쉽게 말하면 그렇죠? 그것처럼 근데 이 나무를 어느 정도 적당히 잘라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금을 저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잖아요 저 개인적인 성격과 제 스타일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금을? 금을 안 좋아해요 이렇게 주렁주렁 안 좋아해요 물론 뭐 네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네 뭐는데 할 수도 있지만 저는 안 좋아합니다 어쨌든 안 좋아하는데 제가 말을 많이 해서 목이 아픈 게 아니라 편도가 항상 부어가지고 대학병원에도 입원을 해보고 했는데 이게 편도가 붙는 사람들은 편도가 커서 비대증이라서 잘라 대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편도가 진짜 딱 붙었대 없대요 부을 이유가 없는 거지 물론 면역력 있고 모든 것들이 있겠지만 근데 아픈 게 편도인 거야 근데 쉽게 말하면 운으로 봤을 때 내 사주를 봤을 때 이 나무를 제어할 수 있는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금딱지가 있으면 그 나무의 기운을 죽이는 거야 그러면 꼈죠 네 내가 원래 우리 동네 이비인후과 VIP거든요 진짜 의사 선생님이 그냥 내일은 아 한 달 만에 오셨네요 아니면 이번에는 얼마 안 됐는데 또 아프네요 막 이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착용을 함으로써 이제 내가 이비인후과를 안 가요 거짓말 같죠? 나 뜯어줄 수 있어요 진짜 진짜로요? 어 진짜 금천신지는 얼마 얼마 그러니까 내가 이게 올해 2월 달 쯤에 원래는 이제 나도 여자니까 귀걸이 한 개 뭐 팔찌 한 개 반지 하나 정도 어 끼고 있었는데 나도 아무리 이거를 알고는 있다 하지만 크게 개의치를 않았어요 어쨌든 나는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공수대로 신점을 보는 사람이니 나름의 나의 이제 그거지 어 주장이었지 근데 한번 이제 주변에서 조언도 듣고 아시는 선생님들한테도 배우기도 했고 하니 이거를 해 봐라 했지 안 아프네 아 진짜 어 하고 나니까 안 아프네 그죠 신기하죠 응 아까 이제 우리가 잠깐 그 우리가 나가는 삶제 이야기하면서 피디님 그 동생 학업 부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흐름이에요 이게 공부의 운이 자기 사주에 없으면 아무리 시켜도 안 돼요 안 되거든요 근데 있는 사람이 안 하면 그렇게 바꿔주면 되고 조금만 해야만 되겠죠 근데 아예 없으면 나는 아예 없었다 했잖아요 금이 없었는데 내가 착용을 함으로 인해서 이 기운이 어 내 기운 그 나무의 기운을 깎는 거예요 근데 사람마다 기운이 뭘 가졌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요 어디가 아프냐 또 따라 다른데 어 저를 예를 들었을 때 그렇다는 거고 금 딱지를 참으로 인해서 어 내가 몸으로 치고 들어오는 내 기운을 막았기 때문에 나는 입에 놓고 안 가요 어 나 떼줄 수 있어요 정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유튜브도 그렇고 인터넷상에도 그렇고 정말 이 많은 매개체로 정보가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많아요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은 물건 부족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물건이 많은데 그것도 좋은 물건이지만 그렇죠 안 좋을 수 있어요 개인 사주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안 좋은 효과가 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집에 해바라기 그림 많이 갖다 놓죠 풍수상으로 근데 해바라기는 물론 재물 재운 행운을 상징을 하기도 하는데 노란색이에요 네 근데 이 노란색이 많으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 이게 꼭 부적이나 굿이 아니어도 된다는 건 거야 그러니까 풍수질이 막 정보가 이렇게 막 많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좋다고 해가지고 가게나 뭐 영업장이나 공장이나 아니면 자기 집에나 갖다 놓는데 그게 오히려 나를 해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띠별로 그러니까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띠별로 뭔가가 좋다 안 좋다 이거는 저는 없어요 말이 안 된다고 어 말이 안 돼요 진짜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할 건 없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개인 사주마다 응응 다 달라요 응응 죄송합니다 아니 엄마 놈 arrays 엥 성 metall